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이올린 금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5세기 말 그리고 16세기에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나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쇠가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산 소나무 몇십 년을 만류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또 건조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단풍나무 합작이 되어서 나오는 게 바이올린인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바이올린 연주 듣기는 저는 처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명 정도 모여서 바이올린을 킬 때 그때 한 30m 30m 이렇게 그릴 두고 제가 연주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듣기는 처음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분?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주를 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나무에서 저런 소리가 나잖아요. 나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저 소리가 너무 감미롭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우리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나무. 생명나무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나무들입니다. 우리. 우리라는 이 나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를 기하게 여기고 정말 그 소리가 정말 뭐랄까 하나님을 울리는 하늘의 보자를 움직이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또 깊이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우편강도가 있고 좌편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 죄를 짓고 마땅히 죽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는다. 어인인데 왜 못을 박지? 그러한 마음보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어인이면 하나님이 구해주셔야지. 어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저기에 못 올라가게 해야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었습니다. 아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해도 여러분 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미국 사람을 멱살만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한 사람, 미국 국민을 건들면 미국 국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면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사람한테 못하면 하늘을 대적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히 옛날 도인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닌데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사람을 학대했을 뿐인데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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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지 말고 사람을 공갱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죄, 허물을 덮어주라. 너도 죄인이지 않냐. 자,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강도는 예수님을 선평합니다.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도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죽기 일부 직전인데 죽을 때까지 악평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아오시면서 우평강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좌평강도가 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섭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낳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으로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지구촌 곳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살아오시면서 내가 우평강도가 될 수도 있고 좌평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크고 작고 문제입니다. 꼭 우평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끝에 결정적일 때 하늘편 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입장에 하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평강도가 나군에 가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군에 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주제가 왜 이래. 주제가 왜 이래. 아니 이번 주에는 그러면 세 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네. 네 여러분 이 뜻을 오늘 잘 아시면 아마 한 주간을 또 힘차게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타이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쩔 때는 동물을 통해서도 게시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99.9%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머지 0.1%는 꿈으로 환상으로 게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엄밀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엄밀하실까? 하나님은 엄밀하신 하나님. 왜 엄밀하실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시면서 사고 안 났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안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를 못 챕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사람이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당연하니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햇뜨고 해지고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오늘 밤에 또 잠을 자고 또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니까 건강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역사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역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이 하나님을 신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녀는 평등이지 않습니까? 지구촌에서 노비제도가 노예제도가 제일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땅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조선 땅입니다. 이 조선 땅이 노예, 노비 문서가 제일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이 조선 땅은 아주 오랫동안 1900년 넘어가면서까지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평등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등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정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평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평등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진 자들은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잘 돌보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이 돌보지 대통령 되기 전에 돌보지 대통령 되면 힘없고 나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손을 잡고 고기를 숙이지 않습니다. 되기 전에는 표 때문에 표 때문에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빈민층 나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겨울의 추위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여름에 덥게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숙입니다. 서민층의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아주 낮은 사람에게 고기 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다가 내가 못 살다가 네?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잘 됐어 어깨 힘이 들어가 고기가 숙여지던가요? 어깨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친구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제처럼 똑같이 나를 대 그러나 속으로 그러죠 야 어제의 내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딱 그냥 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잘 되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겸손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외식과 형식의 기도지 우리는 사촌지간에 진정한 축복도 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좀 있으면 명절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야 저카야 축복 받아라. 그런데 어때요? 사촌이 땅삼에 배 아픈 시대입니다. 명절 때는 그렇게 축복을 믿는데 진짜 잘 돼 보세요. 이야 진심으로 그래 축복을 축복한다. 그렇게 힘듭니다. 배가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싹 아프기 시작하죠. 기분이 싹 나빠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축복을 빌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닳고 오묘한데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진리야라고 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성경구절을 하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구절 읽고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요. 그죠?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바이올린 오늘 연주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처음에 바이올린을 제작한 사람은 칭찬받았을까? 요구도 먹었을까? 안 받아야 해요. 그죠? 쓸데없는 짓아. 몇 년 동안 그 나무를 왜 건조하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그걸 뭐 한다고 만드냐는 거야. 아니야. 이걸 만들면 위로가 돼. 여기서 전상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 사냥꾼은 뭔지 아세요?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멧돼지가 죽는 소리가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소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멧돼지 소리가 좋은 거지. 토끼, 사슴, 저 산짐승들이 죽는, 피 흘리면서 죽는 그 소리가 좋은 소리지. 왜 돈이 되니까. 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좋은 소리야. 그게 뭘 위로가 돼.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스타일 축구 황제 우희용 총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들 바이블미디어 교회가 작아도 저렇게 또 크신 분이 와주셨습니다. 전세계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라톤 있죠? 마라톤. 42.195키로입니까? 마라톤을 그냥 뛰기도 힘든데 공을 머리에 올려가지고 안 떨어뜨리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게 프리스타일, 전세계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그 호나우딩요, 마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시고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처음 프리스타일 구사할 때는 이단하였습니다. 맞지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귀를 다 깨고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저 88올림픽 할 때였습니까? 88올림픽 할 때 축구 결승전 그 하프타임 때 태극기 앞으로 태극기를 옷으로 만들어서 뛰어나갔습니다. 노란 머리를 하고 축구공 하나 들고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서로 프로그램에 맞게끔 나오신 분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쫓겨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계셨습니까? 4시간 화장실에서 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잡혀가고 아마 경찰서에 갔을 것입니다. 88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저분은 받았습니다. 먼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지금은 프리스타일 그러면 다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아 배우고 싶어. 그러나 저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단어였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때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너 가서 죽어라. 너 죽어야 돼.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예언보다 고난의 주보다 영광의 주가 예언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영광의 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게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로 맞이하지 못하고 고난의 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하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릴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었으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살인마가 연쇄 살인마가 사도바울이가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도바울이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은이 아무도 알지 못하여 나니 하나도 알지 못하여 나니 라고 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하였으리라. 관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은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는데 세례요한도 죽고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 지키라고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조카 로시 왜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지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근데 소동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봉사활동을 했죠. 그게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처럼 세례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데 실족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인지 시험에 들었는지 실족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 딱 죽고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방패가 없어졌습니다. 방패가 없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갑옷이 없다. 방패가 없다. 아무리 잘 피해도 화살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도망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있을 때는 방패가 되었는데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는 죽음이 임박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망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키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반석 같은 놈을 뽑아야 되는데 반석이 무엇입니까? 끼어지지 않는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교회를 지을 때는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야 저 사람 있잖아. 야 아니 가까이 지내지 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네가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이고 자네가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네 아버님 저 너무 사랑합니다. 네 아버님 제 아버님의 딸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딱 보니까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그냥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 우리 집안 가문 그 덕을 보려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 딸에게 잘해주고 있구나. 부모님은 부모님은 누굴 찾겠습니까. 사회를 고를 때 딸을 고를 때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아들을 그리고 우리 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자 끝까지 사랑해 줄 며느리를 구할 것이고 사회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에 딱 빠지면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르고 고르고 골랐는데 베드로를 골랐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뽑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누구라고 하느냐 얘들아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세류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리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어물쭈물 어물쭈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똑똑하다 정말 잘 깨달았다 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깨우쳐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고백하면 그것이 여러분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감동이 안 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백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고르고 골랐는데 결국 베드로를 보니까 반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배를 버렸다고 하니까 이 휴지를 버리듯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금이 돕니다. 현금 일수 알죠? 일수 여러분 그죠? 어른들 그거 개모임 하잖아. 현금이 도는 곳이잖아요. 베드로는 현금이 돌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물물교환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배가 있으면 나름 잘 사는데 2000년 전에 배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는 상당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이제 마치 정치자금처럼 마치 독립자금처럼 그 물질을 하늘 앞에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낳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주여 따르겠나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금 거두는 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세계를 내라는 것 세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반세계 네 반세계를 한세계를 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깨닫습니다 무지한 자는 모른 줄 아세요? 야 역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 저 바다에 가서 고개를 딱 던지면 물고기가 탁 올라오면서 돈을 물고 딱 올라오겠구나 그걸 가지고 성전서를 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바로 깨닫습니다 야 바다에 가서 고개 던지면 해결될 것을 베드로에 무슨 걱정을 하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 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를 버렸듯이 분명히 뜻이 있는 생명이 지금 길거리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아 표정 우울한 표정으로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인생 허무한 표정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어도 너희들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내가 죽어도 너희들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데 나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일 큰 소리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손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손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때요? 아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 죽겠습니다 예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부인하라 부인하고 너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베드로가 터치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짊어질 될 십자가를 네가 왜 짊어지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고 베드로야 네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믿음이 강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글라디에이트 영화의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막시무스 저는 그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역사도요 우리나라 한 민족 우리 국가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이천년 동안 이어져오고 땅 끝까지 가야 될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면 죽어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한 제자를 뽑았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게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천부장을 이끌고 왔습니다 천부장은 누굽니까? 천명의 군사를 이끌는 장군입니다 이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이 망치 그리고 못 박힌 거 있죠? 못, 낫, 못 나무에 못 박힌 그 살인도구들 그걸 들고 왔습니다 왜 들고 왔을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른 유다가 내가 신호를 할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두근을 쓰고 있으니 차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칭칭 감고 있으니 밤에 감고 있으면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궁지에 몰리면 떠나셨습니다 도망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라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강도를 잡다가 죽으면 정당방위다 특히 경찰들 그렇죠? 그런 말을 앞세우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개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다고 너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해서 부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배도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손 못 댄다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도는 평소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을 잘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옷을 박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문 보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옷을 박아버립니다 닭이 울리기 두 번 울기 전에 반드시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배도는 부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왜 유일하게 자꾸 베드로에게 부인하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부인 안 하니까 제자들은 말 안 해도 부인 잘해요 다른 제자들은 교육이 필요없어요 이미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다고 부인하는 게 살랑살랑 잘 빠져나가는 사람 있잖아 위기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 모임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하더래 소문 버텨놓고 나 말 안 했는데 나 모르는데 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수하고 이 참 정직한 사람은 그 얼떨결에 참석했다가 얻은 말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왔습니다 별 달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뉴다가 예수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추고 바로 포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천부장도 와있고 완전 무장해서 왔는데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칼을 못 뽑습니다 그 개세만의 동산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겁이 많으면 절대 못 뽑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대제사상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는 내 말고 내 말고 하다가 본인 귀가 잘렸습니다 쫙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야! 라고 하셨을까 소리를 질렀을까 조용하게 말씀하셨을까 천부장이가 천부장 눈빛이면 끝나는 거예요 쳐라! 죽여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선뜩 내어주십니다 바로 몸을 내어주십니다 원래 여러분 두목이 대장이 몸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오른팔이 왼팔이 대신 감옥에 가고 잡힙니다 인질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선뜩 내어주십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천부장도 봤을 거잖아요 천부장이 주동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을 많이 치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딱 보면 첩자인지 아닌지 비겁한 놈인지 아닌지 칼을 뽑지 않아도 눈빛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무사다 무사가 아니다 칼을 빼기 전에 서로 눈빛만 봐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총재님 축구하는 친구들 축구 끝만 묻는 건 봐도 잘한다 못한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니까 맞아요 알 수 있다 윤미님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이 턱에 이렇게 올리는 모습만 봐도 프로다 아마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있다니까 이길을 잡는 것부터 그죠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천부장은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았습니다 탁 보면 제사장들 말하고 다르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일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천군만마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면서 베두를 살려줬습니다 칼까지 뽑았는데 장군 앞에서 칼을 뽑았는데 베두르가 살아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가는 거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사장들로 잡혀갈 때 예수님 제자 한 명이 있는데 호빼이불 지금으로 치면 밍크코토입니다 그거 입고 탈락탈락 오다가 잡혔어 그거 벗어던지고 나체로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그자가 누군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겁 많은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두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칼을 뽑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갑니다 베두로가 겁이 많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깨달았으면 아이고야 죽다 살았네 절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문받는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베두로가야 배짱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반석입니다 통이 큽니다 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껏 너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든 마음껏 내칠 수 있고 마음껏 심판할 수 있는 정말 믿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야단칠 때 믿을 놈에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더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뭘 하냐? 화풀이하는 것 친구도 그렇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막 뭘 할 때가 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 왜 나한테 승을 내는데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믿을 만하니까 너에게 화를 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베드로가 그 제사상들에 함께합니다 모닥불에서 생각에 잠깁니다 네가 유의된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모닥불에서 아이 따뜻해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망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난감에 교차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고 나는 내 십자가가 있구나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더 뒤에서 따라옵니다 따라와 베드로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야 따라오지 마 베드로야 따라오지 마 하셨겠습니까? 따라오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따라오지 마 왜 베드로가 죽으면 끊이 나니까 제자들 중에서 반석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세례원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알고리즘 진짜 핵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귀한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키를 돌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열리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가 잠궈버리면 하늘에서 잠기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결국 베드로가 모닥불에서 어때요?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여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살아남아서 반드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맹세하려고 맹세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럴 때 모닥불 이 비자가 와서 여성 종들이 와서 세 번 묻지 않습니까? 세 번 묻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조금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제도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그 누구도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 거짓말하잖아 해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세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 부인해야 됩니다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 우영 총장님이 얼마나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았겠습니까 지금은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 프리스타일을 알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부인했겠습니까 세 번만 부인했겠어요 아니지 사람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도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형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식이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형제가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큰 뜻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뜻을 세울 수 있습니까 큰일을 하는 사람을 믿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할까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란 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왔겠습니까 천사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사단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으면 절대 십자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절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예수 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네가 십자가에 기록 할 수 있을까 사단은 아리까리야 까리까리 헷갈리는 것입니다 못 갈 걸 그 길을 못 갈 걸 하나님을 부인할 걸 왜 자기도 그렇게 부인했으니까 못 할 걸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결국 뜻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뜻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후손도는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야 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죽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인하라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지 마시고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네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 번 부인하라 베드로는 결국 이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실천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모닥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 자체가 지금 실패가 패배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약해서 저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구나. 힘이 없어서 저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길을 가시는 것이구나. 그처럼 나 또한 마찬가지. 나 또한 부인하면서 살자.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일조를 하자.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비굴한 것 같지만 금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많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세 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게시만의 동산에서 칼을 뽑을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 예수님 그 고통받는 장소에 어떻게 같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반석이었습니다.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많은 말씀 중에 이번 주에는 예야 세 분 부인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뒤로하고 부인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기한 한 주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